상호의 임시 소집 어머니, 저 상호예요. 제가 학교에 임시 소집이 있다고 갔던 날, 갑자기 들이닥친 인민군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릴 인민군복으로 갈아입힌 다음 전선으로 끌고 왔습니다. 그때 어머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온 게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. 솔직히 전 이미 수백 발의 총탄을 우리 군을 향해 쐈습니다. 여태껏 제가 쓴 총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잘못되었을까요? 전 지금 인민군복 속에 학교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. 행여 우리 국군을 만나게 되면 전 인민군이 아닌 경기구 학생이다 말하려고요. 그럼 절 살려줄지도 모르잖아요. 제발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. Boss. 보다 Wonka 그 안심이 corazón 감사합니다.